미리뉴기보단 일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저기 기다리기 좀 그래서요. 안심이요? 빨리 같이 먹어요. 아 1인 1 집 된다? 한입감이다 한입감. 고기 좋다. 아.. 고기 마장동 일단 좋아. 가끔 가시나. 이거 색깔 바뀌면 드셔도 돼요 이 정도면 다 드셔도 되는 거예요 저럴 때 그냥 드시잖아요 다 익은 거죠 집게 사용하시죠 집게 집이 해야 됐네요 아 지금 이 사이에 하나 더 넣으신 건가요? 아 맛있다 아 오늘 이거 식사만 하러 오신 거 아니죠? 진짜 관심 있으셔서 오신 거 맞죠? 더 뒤에 눈치챘는데요? 계약하고 같이 하는데 관심이 있으시긴 한 거죠? 조금이라도 관심이 진짜? 말씀이 많아요 아 이거 두 접시구나 근데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해요? 뭐 대화했어요 저런 아니 말을 한 번 시작하면 네 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초반에 딱 막아놔야지 안 돼 맞아 도티를 안 해 아 그래요? 도티가 길어요 오 으아 으음 으음 근데 소고기를 이렇게 갈매기살 구우듯이 굽는 건 처음이 물어보기만 해요 이게 제가 원래 먹든 같이 먹는 사람들이 네 호흡수를 좀 잘 맞춰주는 사람들이랑 초반에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초반에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근데 걸리버 팀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제 세 명이 다 눈에 초점이 없잖아요 빨리 집어야 하네 쟤가 집으면 내 게 없다 그렇죠 조반에 밀리면 끝이거든요 저거 그거 대화할 생각이 없어 그렇지? 떨어져 있어 항상 불판에 비어져 있고 불판에 비어져 있고 불판에 비어져 있고 이렇게 계속 같이 호흡을 해줘야 뭐 유튜브도 이렇게 같이 만들고 대화도 하고 뭐 그러는데 바빠 코티님 열심히 먹겠습니다 응 어 코티님 그게 원래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코티님이 짧아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저렇게 되면 셋 다 못 먹는데 혼자만 잘 먹으면 그게 더 잘 들어가요 다 같이 잘 먹어야지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길게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땐 이게 이렇게 되면 장타가 힘들어요 다 끝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 혼자 더 주문하기가 힘들죠 아 고졸 맞춰줘요 고졸 맞춰줘요 버튼